그러나 수도성은 공적인 찬미 기도를 하도록 그런 역할을 맡은 교회의 구성원 이상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사원에서의 제관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사원에서의 제관들 사제들은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로서 제사를 바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제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임무로서 제사 거행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제사에 어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해야 했습니다. 네,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수도자들은, 수도성들은 그런 범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벅우회가 하신 말씀에 따르면 베네딕트 성인의 시대에도 성무웃도를 할 때 각 한 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시편을 응송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준비를 하도록 해주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례 전문의 He's gone, he's away, isn't he? He's gone. 네, I was going to ask him In the liturgy, they say there is a horror of the void. 아, 그 전례에서는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아주 끔찍하게,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So when you're preparing the liturgy, you, it's like preparing a radio program, there is a natural resistance, liturgically to doing nothing. 네, 그러니까 전례를 준비할 때는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And this is why, unless, even in those communities that do have short periods of silence, 그러니까 그런 짧게라도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갖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침묵이 점점 짧아질 경향이 있습니다. And some communities, they assign somebody with a timer to time the, you know.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시간을 재도록 타임키퍼를 이렇게. Now, in our more simple form of the office at Bonbo, 네, 저희가 Bonbo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간소한 성물도 형태에서는 우리는 그 10편, 30분 정도, 30분 정도, 반 시간 정도의 침묵, 명상 시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그 침묵이 점점 더 줄어들고 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And according to Duvogway, it was dropped somewhere between Cassian and the rule of the master. So, this meant that the danger is that the office does not become the word of God, touching us. 여기서 이제 그 위험 요소는 10편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공적으로 찬미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도가 유양처럼 이렇게 피어오른 우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No, I'm not saying there is an absolute contradiction between these two approaches. 물론 이 두 가지 사이에 완전히 그렇게 모순,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But I think there is a certain truth in what Duvogway says. 그러나 여기서 Duvogway가 하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Perhaps the another connection is to understand our time of meditation, the work of the mantra as work. 또 하나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는 것을 일로서 여기게 되는 Is that a danger? I want to say? No. No connection. Another connection. Another connection. 또 하나의 연결점은 명상에서 만트라를 외우는 것을 일로서 생각하는 것. So we have the Opus Dei, the office. We have the work of God. We have manual labor and work. 성물도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육체, 신체 노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써서 주위를 기울여서 하는 이 만트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So different levels of work, different kinds of work. 그러니까 일로서 볼 때 다른 종류의 다른 수준의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This means we don't have to think of the office as an interruption to manual work. 이것은 우리가 성물도가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고 신축 일을 하는 것에 방해로, 방해 요소라고 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일이니까요. 성물도도 일이고. 그것이 사실 베이두 성인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When you hear the bell for the office, you drop the work you're doing and you go to the office. 그러므로 성물도에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느님의 일을 하러 가라. 그러나 이 삶의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 다른 종류, 다양한 종류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일 사이에 서로 방해라든지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심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런 내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도와 명상을 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일로 돌아갑니다. 마치 마을타가 가장 중요한 것과의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모두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각 신문님이 따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미사를 드릴 땐 의뢰에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입변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미사를 할 때 모두 같이 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죠. 그리고 성물도를 위해서도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입니까? 그런데 관습적으로는 베네딕토 수도회 안에서는 이런 종류의 명상은 혼자서 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수도원에서는 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거나 양성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상의 실천, 이 마음의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도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런 마음의 기도, 명상을 같이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깊이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 메인 신부님의 통찰 중의 하나는 현대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함께 명상하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을 벽이 없는 스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는 3,000개의 매주 모여서 함께 명상 기도를 하는 그룹들이 3,000개 정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명상의 체험에서부터 이루어진, 그걸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의 삶의 요구는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교적 작은 수도원, 공동체에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명상을 한다면 그런 명상 기도에는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베네딕트 회원들은 그것은 우리 베네딕트 회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으로, 그게 우리 전통이 아닌 줄 알지만 우리 나름으로 합니다. 저 혼자서, 이건 나 혼자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할 때 나 혼자서는 나는 그렇게 제가 배운 것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할 때 함께 명상을 하지만 나는 물론 홀로 머뭅니다. 내가 명상할 때 옆에 있는 다른 분을 위해서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명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홀로 기도합니다. 명상은 혼자 하는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홀로 하는 이런 명상의 실천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발견인 것이죠. 함께 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명상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이 정말 천사들의 것이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서 보면 함께 명상을 하는 공동체는 더 솔직하게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갈등을 더 쉽게 더 낫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베네딕트의 수소 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지난 1500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베네딕트의 전통은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칙을 마지막 장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요소는 시편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 아닌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선 시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명상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에 베네딕트의 공동체에 가담을 했을 때 입회한 것은 아니신 거죠. 그는 그는 1990년에 베네딕트의 공동체에 가담을 했을 때 입회한 것은 아니신 거죠. 그는 1990년에 베네딕트의 공동체에 가담을 했을 때 입회한 것은 아니신 거죠. 원장님이 그 해에 공동체 피정을 지도를 해주겠느냐고 아마 그때 좀 자금이 부족하시던 모양인데 외부 지도자를 초빙할 여유가 없었는지 저더러 피정 지도를 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피정 지도를 하면 공동체 원지 저를 알게 되겠죠.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피정을 했고 또 같이 명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삶이 계속 계속되었죠.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한 달쯤 어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명상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아주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 명상 기도를 성일대 일부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너무나 큰 변화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아침 기도 전 20분에 명상 기도를 하고 또 저녁 기도 전 20분에 명상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선택에 맡겼습니다. 각자 제량이 맡겼지만 한 80% 정도의 수사님들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두 가지를 결합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유롭게 맡겨놓기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원하는 사람은 와서 성물도 전에 같이 명상 기도를 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